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근데 진짜 미카천개 미카천개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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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묻어봐 나 와 아.. 나 존나 아깝다 아니 형님들 리퍼로 로드허그 어떻게 잡아야 형님들? 예? 아.. 우리 회장님 참.. 아.. 진짜로? 아.. 아.. 뭔 소리예요 형님이 뭐 담배 피우면서 형님 집중하면서 있으면서 무서워 아.. 진짜 짜증나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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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소세시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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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시간이면 내가 봤을 때 60시간 방송할 때 안 끝나가지고 내년까지 할 수도 있어 아 아니야 아니야 1시간으로 그냥 만족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안 돼 형님 윷놀이 3판이서 어떠십니까 예? 깔끔하게 형님 윷놀이 3판이서 어떠신대요 윷놀이 어떠신대요 형님? 쫄으셨습니까 윷놀이? 윷놀이 쫄으셨어요? 뭐라구요? 윷놀이 쫄으셨어요? 형 형님? 마소 3시간? 잠시만요 형님 쫌만 기다려보세요 잠시만요 일단 거절한 건 아직 아닌데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저 이거 리퍼 매드무비 좀 볼게요 잠시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아 이거 저작권 있나? org? o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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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아 형님 지금 시간 없으니까 단판으로 끝내시죠 단판으로 끝내시죠 감사합니당 단판으로 가시죠 형님 들어오시죠 형님 들어오시죠 형님 들어오시죠 들어오시라고요 저기 EW팀 어떻게 EW팀 어떻게 잡아야 되죠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망령화로 갈고리 빼고 붙어서 왔다갔다 하면서 싸요 오른쪽 왼쪽 왔다갔다요 연속해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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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속해배어 연속해배어 loke 1.2.1 ㄷㄷ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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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형님 말 안 들립니다 말 안 들립니다 저기요 대리 아니세요 여보세요 대리에요 대리세요 대리냐고요 뭐야 이 사람 말이 없어 안 들린다고 뭐가 안 들려요 지금 들리는데 아 죄송합니다 저기요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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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리세요 뭐야 왜 안 들 형님 말씀해 보세요 형님 아까 전에 됐는데 왜 갑자기 안 돼요 마이크가 또 예 내가 나갔다 올게 안 되네 이상하게 허 와 와 주작 들어갔다 주작 들어갔다 와 와 내가 껐다구요 아닐걸요 그거 원래 그렇게 해도 들려요 형님들 원래 그렇게 해도 들리는데 형님 예예예 가시죠 들립니다 들립니다 어 들려? 예 형님 절로 가세요 어 보내줘 절로 가라고 형님 저 클릭해보세요 안 가지는데 뭐야 뭐야 이거 오케이 됐다 형님 단판입니다 단판이면 이게 이제 3판 2선이 단판이잖아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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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 아 아 손에 땀이 나는데 큰일났네 형님 뭐하실건데요 아 몰라 아 나 진지하다 나 지면은 진짜 뭐하실거냐구요 뭐하실건데요 나 몰라 너 너 그냥 말 안할래 저 로드오고 할건데 형님 뭐하실건데요 로드오고 한다고? 그럼 나도 로드오고 할게 아 아 어떡하지 갑자기 긴장되는데 로드오고 로드오고 했지? 몰라요? 뭐했어? 모르겠는데 형님 뭔데요 로드오고 로드오고 오우 다행이다 오우 큰일날뻔했네 어 다시 살촘운서 지금부터 오우 지는줄알았다 아우이씨 아우이씨 아우 아 병에 가려가지고 제대로 안맞은 것 같애 아 나 존나 진지하다 안녕~~~ . . 안녕! 아, C. 오케이들에서요! 후우오케이들üğ서! 아이 C 큰일났는데요? 아. 아. 아.. 쓰게쓰고 잘 보랬어 아아 오케이! 오케이 나이스! 오케이 와아 아아 정준아 정준아 예? 나 회장인데 나 애들한테 죽으면 너 좋아? 어? 좋아? 예?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회장인데 애들한테 나 죽으면 너 좋냐고 뭘 좋아요 뭘 죽는데 형님 왜 봐줘 빨리 예?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봐주라고 예? 어후씨 고마워 어? 오우씨 어 뭐야? 어? 아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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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어휴 어휴씨 형 송하 송소 송하윤이에요? 형 지금? 어 나 송하윤 근데 너 어딨어? 소리들 발소리 들린다고 아이씨 아이씨 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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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뇨용~~ 디 Advischnya 디방 안뇨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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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일로와 & 일로와 여기 여기에 ص integr kept 여기 오 님 야 봄주나 예예예 3판 2선 하자 3판 아 안돼요 저 지금 송소민씨 데리러 가야됩니다 아 안그러면 야야야 예? 니가 지지면 내가 3천개 줄게 3천개 예? 아니 무슨 아니 형님 왜 계속 매수를 하시려고 하세요 형님 왜 바재원이세요 왜 계속 매수를 하려고 하냐구요 아 알았다 아 아 씨 어떡하지요 아 진작돼? 더 못하겠다 아 아 마수 없어지면 안되는데 아 아 죽었다 나는 이제 큰일났다 누구한테 죽는데 형 아 씨 아 씨 아니 형님 왜 이렇게 긴장을 하셨습니까? 예? 누가 와 나 진짜 38년 살면서 와 와 와 이런 저 초빙인데 와 아 힘들었네 아 형 송왕일이에요? 아 인마 얘네 아 ми 충 ㄷㄷ 하아... 하아... 아... 내가 진짜 미쳐버렸는데 와... 졸라 긴장되네... 와... 긴급적 시즌, 도시즌, 윌 갑자기? 시즌, 발팔, 발통! 와... 씨... 와... 와... 아... 아... 씨... 탈떨려, 씨... 와... 진짜 내가 이걸 지면 어떻게 되겠노? 이케! 됐어! 아아 아아 씨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한 벗기, 한 벗기, 한 벗기 한 벗기 한번 한번 한 벗기 안돼 오만 안 돼x2 아 저거 멍청네 아이씨 한 번만 이기면 되는데요 한 번만 이기네요 1itz 보인건 루쓰 Hee 어우âu어억 ä허A centimeters 아 이겼다 아 이겼다 허아니 아 이겼다 어 형 뭐하실껀데요? 몰라 임마 아.. 쟤가 널 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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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나이스 아하 펜을 날네 제발 제발 쟤 진짜 지면 안되는데 나 지면 완전 여기가 어디갔냐 어디갔냐 최순윤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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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허 아 이 새끼 진짜 아 제발 이겨줘 제발 이겨라 아치 90 51 아 제발 저기 온다 이 걱정이 나보고 현명해달래 지면 안돼 지면 안돼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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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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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었어 죽었어 14점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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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나 이럴 수 있다 어디갔냐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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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시작 이 걱정에 나보고 점령이 된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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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냐 이럴 수 있다 어디갔냐 이럴 수 쉬이 아아 에임 아아 에임 기나서... 하... 하... 에이밀 손이 떨려서 안 맞춰진다 아 근데 한 번만 이기면 돼 얘들아 나 한 번만 이기면 된다 좁뿐 이겨야 돼 여기 고슴을 벗겨하잖아 내 실력을 부여주겠어 이곳도 너희들 보시지 뚫어보시지 왈뱃속에 달성한다 알치 이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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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수없나 나 이렇게 질수없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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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악 아아아아아악 다행이다 그 메신 whom 어 어 아 나 아무리야 아 공주랑 3시간 축하 공주랑 3시간 축하해요 아무리야 아 좀 골ienne 오늘은 attitudes 마지막에 Q만 탔으면 마지막 Q만 탔으면 됐는데 진짜 와 근데 이거 오버워치 할때마다 이렇게 명경기고 맨날 나오면 오버워치 이제 어떻게 하냐 진짜 살 떨려서 못하겠네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와 진짜 오버워치 할때마다 살 떨려서 못하겠다 살 떨려서 못하겠어 진짜 와 진짜 이런 명경기고 맨날 나올 수가 있냐 이게 진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팬들 일단 7천분 넘게 계시는데 추첨 질대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BJ와 팬 팬과 BJ의 만남 송소미씨의 합동방송 많이 기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송소미씨와의 합동방송 마수가 뭐냐구요 마수가 모르시는 분들은 그 뭐야 제가 알려드리면 그때 알려드릴게요 그때 할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수가 일단은 그 뭐야 중요한건 형님들 송소미씨가 3시 50분에 부산역에 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제발 좀 씻고 가라구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씻고 송소미씨 데리고 와가지고 6시에 켤게요 형님들 예 6시에 켜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아시겠죠 예 6시에 바로 켤게요 형님들 조금 이따 봬요 형님들 그동안 뭐하냐고 이제 4시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우리집까지 오는데 거의 좀 많이 걸려 왜냐면 주말이라가지고 부산역까지 데리고와서 바로 이제 씻기고 방송을 켤게요 아니 아니 내가 씻고 내가 씻고 내가 씻고에요 내가 씻고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들 조금 이따 봬요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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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